이번 달만 좀 봐달라고 얘기 좀 해주라 회사 직원이 갑자기 죽어서 그랬나 엄마는 왜 해석을 했나? 부고 문자 돌린 게 언젠데 아직까지 연락 한 통이 안 와 일곱 살짜리 딸 말고는 가족이 없어서요 계세요? 아! 얘가 저렇다고, 쌩 가고, 도망 가고, 바람 피고 저는 얘 아빠가 이사를 가던지, 천을 올려주던지 얼마에서 천을 올려달라는 말씀이세요? 8천이잖아! 아빠 해봐 아빠 애들이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되냐? 집 사 먹히면 안 돼 줘봐 야 너 다 먹어라, 다 먹어라!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? 장인수장 타먹으려고 가짜 아빠 행사하고 간 거고 세상엔 나쁜 아저씨들이 참 많아 그지? 엄마 보고싶냐? 엄마 보고싶냐? 아이가 거기를 많이 좋아하네 오케이 가까이 죄송합니다 법이 그래서 수화는 보이지도 않고 말은 들리지도 않는데 잘했어 되게 행복해 보여요. 힘든 건 힘든 거고 불편한 건 불편한 거지 뭐.